이거 앞에 놔둬. 여기 잘 나와. 여기 안 넣었네. 옆에 놔둬라. 옆에 놔둬라. 여기 안 보인다. 여기까지만 보인다. 땡겨서. 앞에. 오케이. 시킨다. 시킨다. 됐어. 내가 하나씩 하나 해볼게. 시킨다. 배주능을 좀 썩어 해라 해라 좀. 나 앞으로 TV 아니다. 구독도 하고. 나 앞으로 TV 아니다. 이거 나 더 가끔한 거지. 나 앞으로 TV 아는데. 앞으로 TV는 뭐 달라 해야 하는데. 달라 얘기야 잘 안달라고. 저거. 달래야 돼. 그래야 좋다. 왜 이렇게만 넣어. 뭐라. 유케만 시켰는데. 잘 나오면. 쓸데없으면 왜 이렇게만 하는데. 사장님이 주는 거다. 이거 계란하고. 다른 거 시킨다. 소리 안 했대. 아니 유케만 시켰는데. 사장님이 많이 주는 거다. 유케만 시켰는데 사장님이 많이 주는 거다. 그 말 안 했다. 그 말 안 했는데. 주문했나 안 물어본다 이거 오빠가. 주문? 주문도 해야 되나 형님. 아니 아니. 먹고 갈게. 내가 오늘 열심히 한 번 먹어볼게. 형님 뭐 더 하고싶어 먹는다. 하지만 더 하던데. 아니. 왜냐면 닭발 없으니까. 형님 말해서. 날개도 있고. 삼겹 저것도 있고. 이 말이지. 우리 형님 장사 잘하네. 우리 형님 배달이 많아가지고. 잘 됐네. 그러면 되겠지 오늘. 기분이 좋아 괜찮다. 없어도 된다. 그러면. 그럴 줄 알았으면 안 왔을겠네. 없어도 된다. 난 너 쓰금을 해야도. 저희도 밥 굶고 있는 줄 알고. 나 이거. 다 먹고 간다. 배가 울려. 괜찮네. 응. 맛만 보라고. 우리가 원래. 원래. 뭉텍이 살 거 아냐니까. 너희 시켜놓고 그런게 있어가지고. 그냥. 이거만 샀지. 우리 껴만 샀지. 먹어먹으라고 그러는데. 너희만 먹어보고. 내일은. 육회를 시켰거든. 사장님이 서비스를 해준거다. 뭐 찬양도 주고. 아니. 우리 뭉텍이랑 사시미가. 전문점이래. 전문점인데. 선지에 자꾸 바로 앞에. 계립지. 거기에. 모욕탕 있잖아. 전시사시. 아니. 근데. 사장님이라는 거야. 굴고있지. 굴고있지. 아니. 사장님이라는 거야. 천 년 먹은 줄 알았어요. 아니. 뭐. 예. 했거든. 뭐. 먹은 줄 알았어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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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. 육회보다. 더 많이 챙겨주네. 뭐. 예. 예. 사진만. 잠깐만. 아. 예. 예. 그래 갖고 술 못먹었잖아. 아니. 멀. 자제하는 거지. 오늘. 오늘. 우리 집을? 아 진짜? 이사하는 바람에 주문할게 너무 많으니까 아 얘기가 지금 짜장면 같이 먹었길래 우리가 짜장면 먹고 왔거든 생각났다 찍어라 한 번 보여주라 한 3절 찍어가지고 니 쓸까를 쓰고 내 쓸까를 한 번 보여주라 오우 역시 이게 애나 치킨 잘하네 당도 준거야? 당도 준거야? 그렇네 아 잘 나오네 가자 먹으면 더 잘 나오겠지 다음엔 가봐야 돼 체녀비야 다음에 우리 이거 우리 김태훈님 첫 월급하면 업무로 갑시다 너무 많이 빼는 이 새끼야 이거 그래 내가 사줄게 어려운거 아니야 야 내같애 친구 어딨노 항상 니 뭐 먹고 싶은거 물어보고 니처럼 시바 뭐 니 처먹은거 맨날 데리고 가나 먹고 싶은거 난 항상 젠틀하게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잖아 왜 니가 나야 차이 근데 나도 널 젠틀한테 물어보고 오지만 감음에 콩나누시 물어보잖아 이 새끼야 니가 먹고 싶은거 없다고 하잖아 잠깐만 니가 가나 니가 제 1순위가 통닭이 계시 나는 내 1순위는 니가 안 먹잖아 그렇지 고기도 니도 마찬가지 통닭 주면 안있다 많이 나고 통닭 주면 안있다 맛있지 통닭 통닭 와 근데 뭔데 끝부분 맵 맵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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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레이크 들어간데 우와 뭐야 염지암에서 좀 묶이는게 들어가는거 음 음 음 음 음 캬아 아 아 어우 술이 술이 밟네 와 술이 쓰네 그게 잘 받는기다 안치하고 그래 술이 쓰다고 잘 받는기라고 근데 어 맨날 치킨 왜 냅노 맵노 맵노 어 이거 막 후레이크 엄청 늘어먹는 것 같은데 뭐 뭐 염지가 좀 세게 되는 것 같다 응 봐 나 똑같은 얘기한다 이거 한 번씩 좀 맵노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응 맵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염지가 되는 것 같다 네 아 그거 아시죠 구울때 거제 김동석이 혼내줬습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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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먹고 있잖아 옛날에 해장하고 왔라는데 이 새끼 전화도 왔었거든 어휴 새벽에 속이 쓰러갖고 뒤집어 늙어놓으니까 와 나 혼자서 소주 한 10병 먹고 그랬는데 와 진짜 차량이 보여주세요 차량이 보여주세요 아 진짜 새벽에 자다가 진짜 몇 번 할게 했어 속이 쓰러 어 멀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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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이 쓰러갖고 와 아침에 전화가갖고 그거 이제 육회를 시켰는데 차량이면 좋다고 한다 나머지 서비스를 하는 거 많이 나오네 이 정도면 육회가 얼만데 3만원 또 아이가 2만원 2만원 비싸다 4만 5천원 4만 5천원? 약이 많다 거랑이 많다 거랑이 거랑이 보내줄게 예 이거 ㅈㄴ 비싸 무티가 5만원인데 이게 3만 5천원 아이고 양이 많았어 그라보 좀 많았어 하나 주이소 내가 먼저 줄까? 아니 뭐 소개를 안 해봐 그치만 더 다 갖고 됐어 됐어 어 거래주도 됐고 아니 어 매달 좀 했습니까? 예 아니요 어 한 몇컨 정도 했습니까? 예 한 몇컨 했습니까? 예 저녁 17개 되게 맛있네 저는 안나 물어보는 궁금하니까 거제자차가 오픈은 콜이 별로 없다 아 사장님 저는 옛날에 작년에 대신매 잠깐 했었거든요 아 2천원 그때는 진짜 콜 없더라 그때도 작년 할 때도 제가 하루종일 했었는데 한달 한 조금 하고 안했거든요 콜이 너무 없더라고 그러니까 바로 오고 하시는 분들 만나갖고 얘기했는데 대신매 조금나 별 좋은게 없어 우리 친구가 곧 다섯에 할게라고 제멍에 임마 알바식으로 잠깐 그냥 뭐 하는게 하여튼 뭐 오픈은 바로 오고가 제일 낫다 아닙니까? 너무 세십니다 어디다 일 안해봤어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계약된게 제가 알기로는 바로 오고가 그나마 제일 낫는 걸로 알겠죠 사장님 시접팀 하나입쇼 하하하하 사장님 사장님 20세가 되게 맛있는데 네 사장님 어디신데요? 제일 뒤에 네 오도폼 네? 오도폼 아 그런거도 있네 쿠피스를 넣어주고 싶은데 날짜가 오늘까지도 한개 넣어주고 싶어 저 저번주부터 가라 사장님 뭐야 이 대자국아 사장님 나 나 오늘까지라서 본인주에 8시 밤 8시까지 괜찮다 사장님 저번주도 그날 같은데 저번주도 저번주도 저번주 내가 왔다는걸 확실히 각인시키네 응 그 뒤에 내가 입실 뒤에 내가 왔잖아 아 이차 왔지 이거 오빼에 맵다고 입글이 아 맛나쁘지 그냥 우리 창고집에서 한번 나온다 아 아 바로 오고가 아니네 날 처음 보네 새로 생긴겁니까 이거 네 이분도 엑찔 네 니가 니가 저러가라 뭐 이리로가 햄쎄 햄쎄 이 이 동네는 어차피 거의 없고 없으면 옮기면 되고 원래 하던데 뭐 대심에 가면 되고 똑같이 니가 해보면 다 안다 동네 작으면 다 답 없다 어차피 오